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험업계가 반려동물보험, 이른바 펫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4분기까지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사는 펫팸족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중 무려 25.4%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을 출시하며 펫팸족 공략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나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사고 발생액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3일 반려동물 보장 특약을 신설해 패투게더 플랜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제도 최근 다이렉트 펫보험을 출시했는데 반려견과 반려묘를 따로 나눈 것이 특징입니다. 펫보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메리츠화제는 기존에 출시했던 펫보험 상품을 개편해 보장 최대 80%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펫보험이 출시되는 가운데 가임률은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펫보험 가입자는 약 5만 5천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0.8%에 불과한 상황. 가임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보통 월 4만원에서 5만원, 많게는 8만원에서 9만원 수준으로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분기까지 수의사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의사들은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고 보호자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진료기록이 아닌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보험료를 낮추기 어려웠던 겁니다. 정부는 이제 반려동물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 발급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진료기록이 투명화되면 적정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보험료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펫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지원 사극을 받은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소현정입니다.